포항시는 27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읍면동 재난대비 역량 강화 회의를 가졌습니다. 양 구청과 29개 읍면동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긴급재난상황 시 현장 대응과 주민대피 역량을 높이고자 열렸습니다. 회의에서 시는 앞서 열린 읍면동별 극한 강우 대비 주민대피 훈련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며 지역별 주민대피 체계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